요즘 강릉 바다를 주름 잡는 바다의 왕자, 오징어 한상입니다. 자, 강릉 바다를 한 입에 담을 준비 되셨나요? 쫀득한 회로 시작해 달큰한 내장맛이 일품이라는 오징어 통증으로 마무리하면 입안 가득 행복감이 퍼진다고 합니다. 확실히 이 동해의 강한 물살을 버텨낸 애들이라서 그런지 육질이 쫀득쫀득해요. 쫀득쫀득한 오징어, 강릉 스타일로 즐겨봐야겠죠. 매콤달콤한 양념 국물과 아삭한 채소가 맛을 더하는 오징어 물회부터. 쓱싹쓱싹 비벼 한 입 먹는 순간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이라는 파트도둑 메뉴. 오징어 회덮밥도 있습니다. 이렇게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회를 먹어야지. 아니지. 한국인은 밥심. 밥을 안 먹으면 쓰나. 어떻게 해야 되나. 고민할 게 뭐 있어. 다 먹으면 되지. 그렇죠. 고민 먹고 더 물러가. 어느 요리로 맛 봐도 손색이 없다는 동해의 명물 오징어를 한껏 즐겨봅니다. 오징어 회덮.